휴게소입니다. 연관은 쭉 볼까요? 역시나 고속도로 보이죠? 화장실, 음식 이런 단어들이 많이 연관으로 뜨고 있습니다. 슬슬 휴게소 맛집 지도 검색을 시작할 때입니다. 내일부터 귀성길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사실 다 지나쳐도 휴게소 그냥 못 지나치죠. 그런데 이 설레는 마음에 찬물을 끼우는 소식이 좀 있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메뉴판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 휴게소 메뉴판이거든요. 가격 한번 보시죠. 실화냐? 지금 떡꼬치 4,200원, 호두과자 4,800원 떡꼬치도 500원이 국룰 아니었나요? 돈가스도 1만 원이 넘어가는군요. 1만 원 한 장으로는 돈가스를 먹을 수가 없는 맞아요. 비싸죠? 원래 휴게소 물가가 비싼 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보다는. 그런데 떡꼬치 하나에 4,200원 많이 비싸거든요. 1만 원 가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돈가스 하나도 못 먹는 상황이에요. 휴게소 음식이 최근 2년 사이에 11%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체감하시는 거는 더 높을 것 같아요. 휴게소 찾은 시민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라면을 먹을까 해서 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메뉴판이. 그러면 좀 간단하게 그냥 해결하자. 그래서 분식 쪽을 들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샀는데 이것도 한 예전비에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전보다 많이 비싸졌죠. 한 두 배 정도는 비싸진 것 같아요. 체감은. 진짜 체감은 한 두 배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식은 또 저렴한 가격이 매력인데 왜 이렇게 비싸지는 거예요? 원재료 효과가 올라서 그런가?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작년에도 휴게소 음식값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나와서 10% 인하를 추진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TF까지 만들었는데 운영 업체랑 입점 업체 수익 문제 같은 게 얽혀 있어가지고 이게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음식값을 다시 올린 거예요. 가격 인상이 업체들 수익 때문이면 일단 이거 수수료를 좀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수료가 있어요? 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받아가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돈가스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하나를 팔면 퇴직자 단체에서 4,100원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 운영하는 자회사는 2년 동안 적자였는데 퇴직자 단체는 매년 8억 대 배당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요새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값이 올라서 휴게소도 비싸졌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또 복잡한 사정들이 또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긴 귀성끼리 배가 안 고플 수가 없잖아요. 뭘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갑 여실 분들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가격을 제가 급하게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사 먹는 거 진짜 맛있는 거를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전국 이색 휴게소 음식 지도를 가져왔거든요. 이거 보고 좀 화 푸시기 바랍니다. 전민기 팀장이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법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곳들이 이런 음식이 유명합니다. 여주 휴게소는 여주 느타리버섯 크림 우동 장흥 정남진 휴게소는 표고버섯 뚝배기 불고기 홍천강 휴게소는 얼큰 황태 순두부 주물솥밥 청송 휴게소는 청송 사과돈가스 오수 휴게소 임실치즈 식물성 철판 불고기 볶음밥인데 이게 진짜 고기가 아니라 식물성 고기래요. 이것들이 맛있다고 합니다. 진짜 다 특산물 활용한 것들이라서 저는 이번에 강원도 갈 일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아까 그 홍성 그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